안녕하세요 네 상담소입니다 좀 얘기 좀 나누다가 제 원래 컨텐츠를 할게요 악기 전공으로 말하고 있는데 연습하다보면 지칠 때가 많아요 오빠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음 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연습생 때는 쉬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아 지치는 건 막 진짜 어떻게 말해줄 수가 없다 4회 초년생 다 똑같아요 다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집 많은 얘기를 먼저 꺼내서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말을 꺼내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모두 학생문제 공부 열심히 힘들 때 어떻게 버티냐고 저는 주변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요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힘든 점을 그렇지 않아요? 이게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저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많이 의지하죠 5. 오디션을 보고 싶은데 한 분야만 봐야 할까요? 물론 두루두루 잘하면 좋겠지만 한 분야에서 뛰어난 게 오디션에는 더 좋지 않을까요? 6. 안전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길이랑 위험하지만 마음에 드는 길 중 어디로 선택해야 될까요? 7. 도전해보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? 만약에 안전한 길로 갔다고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위험하지만 마음에 드는 길로 갔으면 되지 않더라도 도선을 했다는 거에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마음에 드는 길을 걸어봤으니까 후회 없이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의 말에 상처를 안 받으려면 상처를 안 받으려면 상처를 안 받으려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? 그런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해야죠 뭐 그런 뜻이 아니어도 나쁜 뜻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상처가 의도치 않게 됐다면 그런 거는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나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지 오늘?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꿈이 너무 큰데 어쩌죠?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시작해봐요 다 다 시작하면 다 할 수 있어 진짜로 너무 가능성이 다 무궁무진해요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저를 싫어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러면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해봐요 그럼 그 사람도 회라스를 좋아하게 되면 제가 제 자신이 싫어도 남은 저를 좋아해 주니까 뭔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? 노력,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런 걸 노력하면 괜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게 정말 있는데 주변에서 상처 주는 말밖에 안 해줘요 정말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? 전 정말 안 되는 건가요? 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좌지우지 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 말 듣고 포기해? 화나지 않아요? 너무 그 사람들 말 듣고 포기한다는 게? 나 진짜 화날 것 같은데 진짜로 왜? 내 인생인데 그쵸? 다 각자 인생인데 왜? 무슨 상관이야 왜 나한테 왜 관심 가지는 거야? 라는 마인드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? 40대인데 캐럿 해도 될까요? 저기가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로 묻지 마요 그럼 그냥 무조건 캐럿 하세요 내 자신한테 허가능이 주변 사람한테 짜증을 내는데 어떡하죠? 음 아 이거 진짜 답변해주기가 너무 어렵다 아 이거는 스스로가 고쳐야 되는데 진짜 사람들 눈치 안 보는 거 알려주세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항상 우와 경찰학과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컷이 높아서 힘들어요 근데 컷이 높아서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컷은 누구에게나 다 힘들 거예요 더 노력해야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더 노력해야죠 진짜 완전 완전 노력해야죠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보세요 음 캐럿이님이 보내줬는데 뭐 이걸 제가 말을 할 순 없고 매니저가 누군가를 케어해주는 건 맞고 아티스트를 케어해주는 것도 맞고 한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? 왜 그걸 그렇게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나? 그냥 같이 즐겁게 일을 하는 거지 하고 싶은 거를 모를 때는 엄청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그 중에서 끌리는 거를 해야죠 마치 내가 랩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 해봤으니까 리더라는 자리가 원래 힘든 걸까요?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느라 잘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힘들어요 아 리더라는 자리는 원래 힘든 걸까? 왜 이렇게 힘들지? 그거는 리더라서 힘든 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나라는 사람 이라서 힘든 점이 더 많은 거지 꿈이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? 왜 꿈을 의심하는 거지?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될 때까지 해야죠 반장 선거 나갈 건데 저 할 수 있겠죠?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그렇다고 반장 됐다고 막 조금 힘들어서 막 힘들다고 하면 안 돼요 반장이잖아 반장 말 그대로 반장 반장 무용 우리도 다 무용했었는데 진짜 무용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많이 들었는데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? 저는 이게 언제라고 막 딱 확정 지을 수가 없는데 어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대기실에 갑자기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데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무대에 있다가 문득 와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? 뭔가 딱 행복의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에이 여자 키가 170이 너무 큰가요?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다 매력 있고 다 그냥 자기 키우면 다 매력 있고 그런 거지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난 작은 건가?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 이미 죽을 듯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죽을 하래요 얼마나 더 죽을 듯이 해야 돼요? 죽을 듯이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을 듯이 연습을 열심히 하거나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죽을 듯이 연습할 때 1분 1초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시도 빠짐없이 옆에서 지켜봐준 거 아니잖아요 못 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꼭 못 본 사람들이 저런 소리를 해 진짜 답답하게 남일처럼 생각하고 그치 뭐 다들 다 남일이면 쉬워 보이나봐 답답해 진짜 다 본인들은 힘들대 그리고 남일은 되게 쉽게 얘기해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모두가 각자의 힘듦이 있습니다 다들 각자 화이팅 손톱 물어뜯는 거 고쳐요 안 좋아요 진짜 어 캐럿들한테 궁금한 거 진짜 많죠 진짜 진짜 한 명 한 명 만나서 다 물어보고 싶다 궁금한 것들 피곤할 땐 느껴져서 고마워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고맙고 그런 게 어딨어 되게 우리도 고민이 많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내 고민을 응급적 얘기하고 있어 대화하면 좋아 뭔가 대화를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